얘들 안녕 This one is for the girlie So, 남자면 좀 나가줄래? The bar is low 라는 표현이 있거든? 약간 기대치가 너무 낮다 The bar is low Raise the bar 이런 표현이 있거든? Raise the bar 그 기대치를 높여라는 게 있는데 근데 내가 우리가 항상 속옷 같은 거 할 때는 불편하다? 이런 The bar is always low However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어 Because 이 Support me라는 이 브라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를 몇 개월째 입고 있는데 브라는 항상 불편하다 숨 막힌다 이런 약간 그런 The bar was always low But Do not settle for anything less 완전 편할 수도 있어 이 Support me 브라는 보면은 이게 사실 가슴 종양 수술을 하신 분이 직접 만든 그런 브라거든? 그래서 이게 편안함은 물론 여기에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밴드 있지 이게 절대로 말리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하든 일상에 있어서도 전혀 그게 말린 현상이 전혀 없어가지고 So comfortable So Never settle for anything less So